메시지라도 남겨둬야 하나. 배우 차도영 씨는 8년 전 안지홍 대표가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우정캐피탈 모델로 활동했습니다. 그이가 사회이사? 리세션 날 밤 CCTV 영상 보냅니다. 이게 뭐야? 우리 이찬희 못 보셨어요? 무슨... 남자를 왜 여기서 찾아요? 이거 그쪽 거 같아. 리세션 날 떨어뜨린 것 같은데? 그러게. 내 거랑 똑같네. 근데 난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?